오는 7월부터 대전시 중앙로 지하도 상가 관리 운영을 시설관리공단이 맡습니다. 대전시는 공단으로 시설을 인수인계하기 위해 지하도 상가 활성화 추진단을 구성하는 등 사전 준비를 마쳤으며, 조만간 지하도 상가 경제 입찰을 위한 점포 사용료 감정평가를 실시할 예정입니다. 대전 중앙로 지하도 상가는 지난 1994년부터 30여 년간 사단법인 중앙로 1번가 운영위원회에서 관리해 왔고, 7월 사용협약 기간이 끝납니다.